과연 1년여의 입시 과정에서 난 최선을 다했다. 근데 도대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얘들아.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그 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, 지난 나의 세월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그때 평가할 수 있는 억구라고 나는 생각을 해. 그럼 도대체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요. 내가 그때 시간 투자 많이 했다. 좋은 수업을 들었다. 밤새서 공부했다.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현장 학생들이나 인간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.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. 그게 저는 여러분들 개별 개별 개별의 공부 과정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다라고 봐요. 개별마다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이 다 다르고요.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달라요.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도 다 다르고요. 그걸 절대적인 수치로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 게 최선이다. 아니 그건 사람마다 달라. 다만 1월달이 됐던 12월달이 됐던 2월이 됐건 3월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공부했었던 그 출발 전상에서부터 시험을 목전에 들고 있던 그 순간까지의 그 세월이 그냥 수많은 수업들, 수많은 시간들, 수많은 교재들이 흘러 흘러가고 응? 해롱? 응? 해롱? 하고 다 빠져나간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그거만큼 최선을 다한 게 어디 있겠어.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거는 근데 다 책임졌다. 그거만큼 최선이 어디 있겠냐고.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한 가지의 모토 하나는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지면서 공부합시다. 분명히 여러분들 지난 세월 동안에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되지 않은 몇몇 요소들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야, 나 아직 너 머릿속에 안 들어갔는데 야, 근데 네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일단 듣고 시험 한번 보지 뭐 좀 기다려. 언젠간 책임질게. 할래? 그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지. 반드시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는 소리입니다. 복습하는 소리죠. 쉽게 얘기해서. 근데 이걸 내가 너네 대신 책임져줄 수는 없는 얘기고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가 떠올라요.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.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다양한 수업 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해주는 것.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강사라면 수많은 다양한 정보를 마구마구 때려박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거 가지고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끝까지 귀에 딱지가 앉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사람이 저는 강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좋은 수강편도 써주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제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해도 책임질 수 있게끔 반복해주는 사람. 두 번째 또 하나 내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올해도 역시 제 사비를 탈탈 털어서요. 여러분들에게 지난 세월 책임지기 노트를 또 배부할 예정입니다. 표지는 이렇게 나오고 지금 색깔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예쁜 색깔로 만들었어요. 개인적으로는요. 제가 이 지난 세월 책임지기 노트를 재작견부터 했었나 사실 나는 그렇게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. 왜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별거 없어 얘들아. 아니 진짜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. 노트 펴보잖아? 그냥 노트야. 아 그냥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노트 연습장이라고. 근데도 이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박혀있는 게 여러분들의 양심을 자꾸 이렇게 건드나 봐. 자꾸 볼 때마다 건드나 봐. 그래서 제가 재작년,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 책임지기 노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. 첫 번째는 올인원 교재. 제 모든 수업의 펀더멘터를 가지고 있는 올인원 교재에 제가 동봉을 할 예정이고요.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올인원 교재 구입하시는 분들도 단 1원도 여러분들 그 교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제 강사로서의 양심 걸부 얘기예요. 다 그냥 제 사비로 다 동봉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패킹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는 아마 조금 있으면 이벤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제 이벤트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공지사항 올라오면 보시면 될 거고.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임지기 노트를 좀 배부를 할 거거든요. 그 정도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복된 수업과 이런 노트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책임져야지. 책임져야지. 왜 그냥 내버려도? 라고 할 수 있는 노트예요. 쉽게 얘기해서 오답 노트입니다. 형식도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. 그냥 노트예요. 그런데 돌아보면 제 이전 퀘스트 영상 중에 6.98%의 기적의 영상이 있어요. 제가 수시 합격하기 위해서 상위 7% 안에 모든 것들의 평양평균의 수능 점수가 맞춰져야 되는데 6.98로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했었던 그 경험이 있는 캐스트 영상 가서 보시면 되게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돌아보면 왜 그렇게 내가 됐을까?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만 해도 모든 과목이 거의 다 4등급 내외였어요. 내신은 거의 탑클래스였었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?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당일날 내가 공부했었던 여러 과목들 중에서 야 이거는 내가 한 번은 더 보고 죽어야겠다. 죽기 전에 한 번은 더 봐야겠다. 라고 싶은 것들이 순간순간 지나칠 때가 많거든. 그때마다 제가 지금 아직도 저희 집에 가부처럼 모셔놓는 과목별 노트가 있어. 그게 저한테는 책임지기 노트였었거든. 제가 6.98%로 기적적으로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물론 제일 큰 이유는요. 제가 봤던 수능이 거의 완전 물수능이었거든요. 저는 그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. 그런데 그건 모두가 도움받은 거죠. 그 안에서 내 개인의 과거의 세월을 평가해보자면 물론 난이도도 그랬지만 과연 내가 과목별로 책임지기 노트를 만약에 안 썼다라면 한 문제라도 더 틀렸었으면 저는 아마 안 됐겠죠. 그만큼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요. 소위 말하는 오답 노트인데 오답 노트 또는 책임지기 노트를 쓰는 방식이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는요. 노트를 여러분들이 막 무슨 구간 그러니까 어법, 어휘, 독해 이렇게 탁탁탁 나눠가지고 어디에는 뭐만 몰아서 쓰고 어디에는 저거만 몰아서 쓰고 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아니에요. 이 노트는요.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. 야, 이건 무조건 한 번은 더 봐야겠다.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순간에 여기다 다 몰아서 적어 놓으세요. 지금 떠오르는 거는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야,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싶은 것들은 가슴 아파도 잘라서 붙여버렸어요. 필기 열심히 해놓고 잘라서 그냥 거의 다 붙여버렸어요.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책임지기 노트는 다 풀이 막 붙어있어가지고 껍적껍적해요. 이렇게 막 페이지끼리 붙어있고 왜냐면 이 자체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볼 것 같거든. 너는 뭔지 알잖아. 아무리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해도 가방에 넣고 집에 가는 순간 잊어버려. 그것보다 차라리 교재를 자르거나 시험지를 자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 다 잘라 갖다 붙이세요.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. 선생님 뭐 잘라서 붙이면은요. 그 뒷면에 있는 거는 어떡해요. 그걸 좀 안 해보신 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건데 해보면 어떤 스킬들이 생기냐면 뒤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둘 중에 하나야. 그 뒤에 문제를 당일날 수십 번 반복해서 얘는 그냥 그날로 끝내버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시시던. 그냥 그날로 끝내버리시던. 그 정도 깡은 있어야지 얘들아. 이건 다시는 안 봐도 될 정도로 보든. 아니면 잘라가지고 위에만 풀칠해서 플럭플럭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. 플립플립할 수 있게끔. 방법은 많아. 하라고. 하면 되잖아 얘들아. 하면. 또 이런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야별로 나누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중요한 것들이 랜덤하게 쭉 나오게끔 그냥 날짜별로 그냥 쓰세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이걸 분야별로 나누게 되면 사람이 그 분야에 들어가면 그 분야구나.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겨. 이게 나오겠지. 라고 하는. 노트 안에서도.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많은 것들이 랜덤으로 나오잖아. 어떨 때는 단어. 어떨 때는 문장. 어떨 때는 선지. 막 나오잖아. 그 일상에 매일매일의 랜덤한 순간이 그대로 재구연되어 있으면 돼.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하나 더 조언드릴까요. 심지어 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얘기했던 그 순간에 선생님의 농담. 선생님의 행동. 아니면 교실 분위기. 이런 것도 곁다리로 썼어요. 신기해 그게 나는 진짜. 아직도 그 국사노트. 한국사노트의 장땡땡 선생님이 그때 뭐 했었지. 갑오개혁 설명이었었나. 되게 중요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. 흙퉁. 이런 약간 좀 흙퉁. 하는 그런 재채기도 아닌 것이 약간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되게 재밌던 순간이 있는데 그걸 귀퉁이다 이렇게 써놨던 적이 있거든. 다시 복습할 때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야. 그때 그 순간. 지금도 기억나요.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긴 있지만 어떻게든 그 할 수 있는 거 다 적어놓는 거지. 어.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문장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. 좋아요. 문장 쓰시는 거 좋아요. 근데 이 문장도 막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귀찮아질 때도 좀 있거든. 그러면 제가 별걸 다 얘기해드린다. 출처라도 써. 출처라도 써.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노트 안에 뭐 2024 올인원 페이지 23페이지 뭐 넷째 줄 뭐 이런 식으로 써. 뭐 다음에는 뭐 뭐 V단어 200번 두 번째 예문 뭐 이런 식으로 써. 너무 귀찮으면. 그러면 나중에 노트 딱 열어보면 이걸 찾아가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방법은 엄청나게 많다고요. 얘들아. 그래서 저한테 뭐 질문 게시판에 오답 노트를 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? 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냥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쓰거나 붙이거나 아니면 출처라도 써라. 고렇게도 여러분들 잘 만들어 놓으세요.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하게 큰 힘이 될 겁니다. 자 요 말만 하고 저는 사라질게요. 이게 어떨 때 힘이 될 거냐면요. 자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. 수능 전날 또는 수능 당일 아침에 여러분들 가방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 겁니까? 뭐 담아가겠어요? 수능 당일날 또는 전날 가방 살 때 뭐 가지고 갈 거야? 제일 최악이 뭐냐? 제가 옛날에 수능장에 이제 오랜만에 경험이나 좀 해보려고 수능장에 갔었을 때 그 친구 아직 기억나는데 1교수 전에 이렇게 앉아있었어. 이렇게 모자 푹 눌러쓰고 어떤 친구가 교실문 탁 열더니 캐리어 두 개를 끌고 이렇게 멋있게 캐리어 두 개 끌고 그러더니 앞에 이제 교탁 옆에다 이렇게 탁 놓고 비밀번호 척척 맞추고 촤악 무슨 제임스 본드 공공기처로 촤악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서류가 막 이렇게 있고 별게 다 있어 이렇게 봤거든 교과서 있지 학원 교재 있지 EBS 교재 있지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전 여러분들이 절대 안 그렇으면 좋겠다고 가방에 뭐 챙겨야 돼? 그동안 네가 쭉 공부했었던 것들 중에서 다시 공부의 시작점과 수능이 욕이라고 친다면 쭉 공부했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애매했었고 몰랐었던 것들이 분명 있는데 얘네들만 다 모아서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. 물론 1년 지나면서 이것도 개수도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.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걸 위한 책임지기 노트입니다. 그래서 부디 형식 없고요 방법 없습니다. 그냥 당일 네가 매일 랜덤하게 경험한 것들을 다 몰아 넣으셔서 다른 친구들이 캐리어 두세 개 끌고 가서 뭘 보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책임져야 될 사항들 이 세모와 물음표들 많이 모여져 있는 그 노트로 이것만 이제 나는 알고 들어가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수능장에서 이제 V를 그리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 나오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올인원 교재 있으신 분들은 올인원 교재 동봉된 거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 이게 도대체 몇 권이 날아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활용해 주시고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벤트 한 번 더 하죠. 뭐 어렵다고 여러분들만 책임지세요. 그러면 저는 더 할 더 할 바랄 것도 없어요. 그래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. 김지영이었습니다.